양순이 보여? 응 양순아 양순이 아 이뻐 아 이뻐다 아 이뻐 우리 양순이 착해 아 이뻐 아 이뻐 양순이는 지금 목욕하는 중입니다 우리 이쁜이 오빠랑 회수할게 오빠 회수해줄게 귀때기도 닦고 눈 감고 양순이 눈 감고 이따 치카치카도 시켜줘 수염도 닦고 그래도 뭐라고 안한다 모가지 닦아줘 모가지 수염도 닦고 호장둥이도 닦고 아 이뻐 우리 양순이 착하다 진작 이거 살걸 그랬다 응 좋아하네 왜 몰랐을까 모르는건 손에 쥐어줘 어 이렇게 얌전한 고양이 착하네 양순이 수영도 해봐 수영해봐 응 야옹이야 어떻게 가고 야옹이야 노란 고양이 내로내로 우리 양순이는 노란 고양이 내로내로 우리 양순이는 노란 고양이 내로내로 우리 양순이는 목욕하는 중입니다 꼬리도 한번 빨고 꼬리봉탕 예쁘게 찍어서 언니한테 보내줘야죠 가슴도 하고 우리 양순이는 지금 목욕하면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참 잘했어요 화내지도 않아 committed 양순이 잘하고 있어요 책잘하네 박수 surpass Chevrolet 암 엄청 쉬워 엄마 이거 하니까 씻는 것 같지도 않아 의자도 그놈이 좀 높아 편하지 너 의자 높아 안 높아 안 높아 딱 좋아 딱 좋지 아니 요거보다는 좀 높다니까 그래 안 그래 요거보다는 좀 높아서 너 앉아서 하기 편해 너무 높으면 힘들고 그거하고 사이즈 딱 맞지?